이자 난 이거 시크한 블랙 맘에 들어 넌 이거 시퍼런 블루 맘에 들어? 이자 지금 흥분했다 이런 거 처음 봐서 설명해라 자 자 번호는 차차들 외우시고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데 난 괜찮으니 설명은 이런 거 처음 본 이자에게만 이자 말이 맞다 나에게만 하면 된다 삼촌 진짜 쓸 줄 알아? 야 굉장히 스마트한데 몰라서 안 썼겠느냐 다 필요 없어져서 서로 얼굴을 보고 동화하던데 그렇게 급하면 300년 전에 사직을 했어 삼촌들 진짜 그건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일단 플레이스토부터 가봅니다 지금? 네? 왜 이러나? 플레이스토어 가자면 어 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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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?